자 그럼 지금부터 역사를 새로 쓸 농심 이스토츠의 창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스포츠의 승자 시간 우리가 존재하고 타던 주인공들 랜츠, 페나, 주완, 베이, 덕담, 켈레 선수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 이제 첫 번째 맵스미라 경기는 어떨지 지금부터 경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페셜 맵스미라. 키아나 오면 리치가 오면 정리해줄 거야. 아 이게 농심의 맛이군요. 맵스미라 신나는 맵스미라. 처제의 싸워요 지금. 매타킥 주완. 상단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와서 좀 살아 있다는 느낌이 나고 그런 기회를 주신 농심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농심 레드포스 진짜 대박 났으면 좋겠고 농심 선수들 파이팅입니다. 아니 너무 친절하고 게임하는데 너무 신나는 밝은 분위기에 같이 해가지고 아무튼 너무 편됐어요. 새로 새 출발을 하면서 팬이랑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최자 농심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셔서 편하게 행사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많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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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